아이유의 마음을 얻기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도움말 오! 또 탈거야? 오! 조심해! 오! 조심해!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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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메인스트리트로 갑시다!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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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권 먼저 보러가재! 잘 오고있나요? 아이유! 다시 한 후배님! 다시 한 후배님! 다시 한 후배님! 아! 북극궁도 있어 여기! 펭귄도 있었는데! 펭귄! 그냥! 밖에 그냥 있던데 여보! 춥게 안 해놓고도 펭귄도 있었어! 네, 네, 네 하하하 뭐하셨을 때? 아, 제 친구들과 함께 만났어요 그리고 그냥 라이프트림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웬일에 가요 그러면, 내일은 우리 만날수있죠? 내일은 우리 마지막 날이죠? 예. 갑자기? 가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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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 인사하고 있는 거 보여? 자면서 인사하고 있어 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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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앉으면 출발합니다 오오오오 대형면허도 있잖아요 네 주사랑 맛있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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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뭐 먹고 싶어? 따샤 골라봐 아 이거? 이거? 스타베리? 아 오케이 나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약간 치졸해 볼 수도 있긴 한데 혹시 제가 저번에 사준 피자 아저씨가 사준 거라고 말 해달라고 하면 좀 그런가? 너 일주일 전에 피자 먹었잖아 그거 아저씨가 사준 건데 좀 좀 너무 치졸하죠 이거? 아 말 안 할게 아니 너무 마음을 안 열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을 안 열어주는 것 같아서 그냥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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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땡큐 아 빨대 바꿔달라고? 나 근데 잠깐만 나 잘못했다 난 안마실걸 나 이거 들면 얘 어떻게 끌어? 아 이거 슬러쉬 와 이거 슬러쉬 슬러쉬 아 뭐래 먹는거 봐봐 얘 바닥에 넣고 먹는거 봐봐 나샤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천천히 먹어 너무 차가워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머리가 엄청 아플거다 아 쉬어 너무 쉬어버려 레몬에이드 너무 쉬어버리지 에이 어 치타다 치타 선배님 그래 이거 보고싶었어 봐봐 치타 선배님 봐봐 치타 지쳤나보다 저기 배 깔고 누워있거든요 세 마리 지금 누워있거든 이거 치타가 나무 엄청 잘 타잖아요 나무 못 타게 막아놨다 왜냐면 나무 타고 또 또 وتät 우리로 сюда 넘어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날씨가 덥니 얘가 덥진 않을 거 같은데 왜냐면 얘네들은 아프리카에 사는 애들이잖아요 초원에 사는 애들인데 오 일어났다 일어났다 치타 선배님 봐봐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 이게 아프간 하운드보다 빠르나요 치타 선배님이 치타가 제일 빠를 거야 지구상에서 치타가 제일 빠를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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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따샤? 저거 한번 해볼래? 하하하하 저거 한번 해볼래? 하하하하 자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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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샤 가봐 따샤 가봐 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앙 하하 하하하 아 아 너무 뛰으면 다 했어? 다 했어? 한 번이면 좋게? 아 젖어가지고? 젖어서 아 그래 그거 들거야?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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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센데 이거? 오 무지개 무지개 오 무지개 선배님 오 따샤 이리 와봐 올라와봐 돌아와봐 따샤야 따샤 무지개 봐봐 우와 이 계정 봐봐 우와 신기하지? 어 무지개 선배님 신기할거야? 안 신기하거나 못 뵙일거야? 어? 아주 신기해요 뭐지? 와 이거 쎄다 뭔가 해? 이제 좀 친해지지 않았을까? 과연 니가마셔 아기는 카라멜이거든요 그래 프메리카노 우와. 우와. 오,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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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포기. 오, 뛸 거야? 뛸 거야? 뛸 거야? 알죠, 여러분. 아빠의 마음. 저거, 저거. 저거 터야 될 것 같은데? allemaal. 다 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래? 가시기 러시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네. 어디? 어딜인 거ilon, 인데. 진짜? 감사합니다! 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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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져요? 다져요! 다져요! 아까 실수로 손 흔들어주고 실수로 손 흔들어주고 실수였어 역대급 모습 오늘 다져 역대급 모습 나왔어 방금 다져요? 다져요! 다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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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못 까불지 하하하하 저기 또 사자 저기 가고 싶어서 버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탈거야? 하하하하 음료수 마시는거야? 어? 아니네? 하하하하 삐진거야? 삐졌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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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사자 선배님을 보여요 여러분? 가운데? 서서 선배님 심바 선배님 아 별로야? 오! 보여? 와 여러분 각오 아니야 멋있다 아니 사자가 멋있기는 해 따샤 관심 없어 따샤는 그냥 카라멜이 좋아 생각보다 따샤가 안 좋아하네 동물들을 아직도 안 좋아? 조금? 네 드디어 압수 압수해버렸어 지라프가 어디 있을까? 길은 한번 보자 거의 끝난 시간인데 가방에 카라멜이 있어가지고 어? 여기 길? 여기 안에 지라프가 있다고? 아니 지라프가 이 안에 있다고? 아닐 것 같은데 지라프가 어디있어? 아무거나 체크 아니 지린이 설마 안에 있어 니가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아이씨 저는 외에 기다려야 할거에요 데이터가 없어서 아니 기린이 안에 있었죠 누가 알았겠어? 어? 기린이 실내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나온다 태우러 가자 어? 여긴 저 사람들이 여긴가? 바로 북극궁이? 어? 북극궁 봐봐 여러분 와 엄청 크다 미쳤다 얘 지금 누워서 자고 있거든? 와 이게 지금 여기서 보는 크기랑 똑같아 지금 이 크기가? 와 몇 미터야 저게? 한 3점 몇 미터? 4미터는 되겠는데요? 북극궁? 어? 발 내렸다! 발 내렸다! 뭐 먹고 싶어? 피자 어때? 피자? 생생내기 나시아? 피자? 응 우참? 피자? 햄버거?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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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오이 들어간 피자가 있나? 여러분? 피자? 피자 먹으러 갈까? 일단은 그면 아! 이것저것 하나 살까? 풍선 하나 사자 어! 유니콘 있네 저기 내가 아까 잔돈을 다 줬거든요? 잔돈을 다 줬거든요? 캐시? 응 그걸로 사면 돼 이거 이쁜데? 풍선 전문가 풍선은 나한테 맡겨 진짜로 여러분 이거 40개 정도 나눠줘 본 사람이야 인생 살면서 와 여기서 이렇게 또 충전을 해 주시네 땡큐 와 와 되게 비싼데요 여러분 40개? 네 되게 비싸 12,000원이야 와 터키보다 3배 더 때려버리시네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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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煌수 아휴 아 아 아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2013년에 한국은 19살이예요? 한국은 20살이예요? 네 20살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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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우리는 다른 이예요 그래서 저는 20살이예요? 네, 너는 20살이예요 한국이예요 그리고... 내가? 네 36살이예요 36살이예요? 맞지? 네, 한국에서는 그런데, 인터내셔널 에이저 34살이예요 자, 가자! 렛츠고, 렛츠고! 자, 갑시다! 정신 없다 애남은 자차 있어야 갔다, 여러분, 그쵸? 자차 없으면... 이번에는 뽀로로 공격이래요 벌레? 도와주 어? 나. 나. 버릇 막총 어? 깨끗 저 Dad 빠른 안 진짜 야 이거 안 티아나 진짜 이쁘다 그쵸? 귀 아마 되게 이쁘죠 너무 가까웠어? 아기야 너무 가까웠어? 자 다시 한 번 더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는데 가볼게요 닦아? 기상캐스터 자, 괜찮다고 해? 예수, 정답 얼굴이 너무 다 컸면 얼굴 물 묻어서 물 닦은 거 봐 얼굴이 다 컸면 아우 배에서 안 꺼내요 이제 끝날 때 되니까 마음을 좀 연 것 같은데 이제야 내 마음을 이제야 집에 갈 때쯤 되니까 내 마음을 알아줬어 우리 다샤가 내 마음을 알아줬어 아 그거 해줘? 오케이 지금 떼봐 이거 줄건데 석촌이랑 꿈말래? 네? 꿈말말래? 하하하하하하하 기브엔티에크 확실하네 그냥은 안해주네 뽀로로 틀어줘야 해주네 뽀로로 시청을 방해해 봤습니다 쇼츠입니다 하하하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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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방해하지 맙시다 오~~ 넌의 닉네임은 위하여? 네 위하여 그 닉 팬이야 뭐해 내가 드릴게요 내가 드릴게요 4.2 맘에 드릴게요 이러니까 디아나가 약간 뭐라고 해야되지 또래에 비해서 되게 차분하고 그쵸? 뭔가 책임감 있어 보이고 되게 약간 철들어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인 것 같아 동생을 이렇게 진짜 엄마처럼 챙겨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디아나가 착해서 한 거예요 아 몰라 하고 나간 애들 쐈고 쐈어 한번 써먹자 비가 좀 오네요 자 일단은 여러분 엄마 줄게 있어 어... It's for her. Not too much. But... 어... I wish my money in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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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good I wish my money in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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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I have you or her. Okay? Yeah. 너 먹지마 돈 아하하하하 다시야 일단은 우리 이제 바빠이 바빠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디아나? 내일 만나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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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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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나가 오늘 수고했네 동생 보느라 무너져버려 무너져버려 여기 자 가자 여러분 나 찾았어 여기야 방송 첫 시도하는거야 여러분 안녕 안녕 리저베이션 B J P J W 골뱅이가 영어로 보여요 여러분 1세컨 골뱅이가 영어로 보여요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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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시간 남았는데 ㅋㅋㅋㅋ 어떻게 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